연예인 최고 기부왕 신영균 장로 500억원 기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500억 기부한 92세 배우 신영균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신영균 장로 91세 생일 2019년 10월 21일 저녁 서울고덕동 올림픽 도로변 숲속에 있는 레스토랑 스테이지 28 특설홀에서 올해로 91세를 맞이한 신영균 원로배우의 조촐하지만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생일 축하 모임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신영균 배우의 장남인 신은식 회장 가족과 딸인 신혜진 한주 홀딩스 코리아 부회장 가족은 신영균 배우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빨간 마오라를 주제로 한 작은 축제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소 신영균 배우 가족과의 친분관계로 특별히 초청된 영어배우 송강호 황장숙 부부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지켜보게 되어 우리도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영균 장로 그는 누구인가 1928년 황해도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신영균은 서울대 출신 치과의사 사업과 배우로 다양하게 활동했다 이후 1960년 조궁화 감독의 영화 과부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신영균 장로 영화 발자취 1928년 11월 6일 황해도 평산 출생 1955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60-78년 영화 과부로 데뷔 연상군 미호도 다시 한 분 등 300여 편 출연 1968 한국영화배우협회장 한국영화인협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등 역임 1996-2004년 제15-16대 국회의원 수상경력 제1,2,4회 대종상 나무주연상 제9,11회 아시아영화제 나무주연상 대통령 동백훈장 등 수상의 다수 신영균 씨는 60년대 엘리트 배우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 출신의 잘나가는 치과의사에서 배우로 인생 광로를 바꿨다 무엇보다 연기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살랐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영국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발을 던져가며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년 동안 지켜본 영국판은 불안정하고 무질서였어요 영국만으로는 생활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5년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 서울회원동에 동남치과를 열었어요 어떻게 배우가 되었나 어느 날 조궁화 감독하고 영화평론가 호백년 씨가 찾아봤어요 치과의사를 하면서도 연기 굶지려 국립극단의 입단에 활동하던 띄였는데 내가 여인천하에서 조광저역을 맡아 하는 걸 보고 영화 과부에서 모슴 성취역을 시키면 딱 맞겠다 생각한 모양이에요 모슴 여기다 보니 머리를 팍팍 깎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환자 볼 일이 좀 걱정이긴 했는데 한 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대진의사를 고용해 1년 정도 치과일을 병행했는데 저한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치과를 그만두게 된 거죠 아내의 반대 아내는 내가 치과의사랑 결혼했지 딴 딸이랑 결혼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결사반대를 했죠 그 당시 배우들은 스캔들이 워낙 많다 보니 아내도 그걸 걱정한 모양이에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게 하겠다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설득해 허락을 받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실은 아내도 내 영국을 보면서 이 양반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으니 연기를 해야 된다 생각은 했다고 그래요 금주, 금연, 금, 도박 신용균씨는 평생 술, 담배, 도박을 멀리하고 살아 연예인 남편을 결사반대했던 아내조차도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다 설득 음악서 잘 나갈 때 오직 가족 생각뿐 전성기 때 한 해 집 열책값 벌어 차곡차곡 모아 사업, 미천만두로 성공 비결,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 7억원에 산 명복장 500억 가치가 되었습니다 구순의 신용균씨는 지금도 규칙적으로 산다 오전 10시 서울 명동 호텔 28 사무실에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호텔 28은 영화 촬영장 분위기가 물씬한 부티크 호텔로 28은 이곳 명예회 회장인 신씨가 태어나 해 1928년을 가리킵니다 신씨는 가족이 다 헤어진 성경책 한 권을 만지며 말했다 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날 신용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영화의 대부 한국 영화 전성기로 꼽히는 60년대는 배우 신용균에게도 황금기를 안겼다 60년 영화 과부로 데뷔하면서 그간 영국으로 다져온 연기 실력을 단박에 인정받았으며 요즘으로 치면 벼락스터로 떠올라왔습니다 이후 상록수 연산군 빨간마우라 미오도 다시 한번 등 19년 동안 300여 편에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아직 구체적 계획까지 세우진 않았지만 영화계 지원과 후배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예계 최고의 자산가로 이름난 신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2010년 명도국장 명보 아트홀과 제주신용영화박물관 등 500억원 규모의 사회재산을 한국영화발전에 쏟아달라며 쾌척해 화제가 됐습니다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으며 배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60에서 70년대에 많게는 1년에 30평씩 영화를 찍어가며 모아온 재산입니다 크리스찬 신영균 장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선한 활동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